재혼 발표 때만큼이나 이혼 발표 후 선우은숙과 유영재를 둘러싼 잡음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이에 선우은숙은 직접 방송에서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작 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유영재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의혹만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해 화제를 모았고 그렇게 두 달 만에 재혼을 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런 초특급 속도로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둘은 서로 어떤 매력에 이끌렸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둘의 갑작스런 결혼 소식은 그 의외성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삼혼이든 썩 잘 어울리는 커플이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커플이 있죠. 대중이 의아했던 부부는 앞서 선우은숙이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 전 남편 이영하와 애틋한 기류를 만들었던 이미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과 1년 반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선우은숙 소속사 측은 최근 협의 이혼한 게 맞다라고 밝혔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들이 이혼할 경우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성격 차이인데요. 성격 차이는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부딪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결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성격 차이는 갈등과 매력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느끼고 만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선우은숙의 초고속 파경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선우은숙에겐 두 번째 결혼인 데다 연예인이라는 대중 이미지를 고려해 웬만하면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란 대목인데요. 그냥 가벼운 연애 기분으로 친구처럼 지내고 말지 왜 그리 성급하게 혼인신고부터 했느냐고 이제 와서 말해봐야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혼 후 일파만파 퍼진 루머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재혼 전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영재는 이혼 발표 당일에도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생방송으로 청취자와 만났지만 이혼이나 루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 방송 중 청취자들로부터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쇄도할 때도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답을 전할 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삼혼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유영재가 첫 번째 전처와 이혼 후 골프선수와 재혼을 진행했고 선우은숙과는 삼혼째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앞서 사실혼 의혹이 불거졌던 여성과 깊은 관계를 가졌지만 결국 선우은숙과 세 번째 결혼을 진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유영재는 9일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전 신상 발언을 조금 하도록 하겠다. 응원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랐던 여러분의 바람과 희망과 응원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한 탓이다. 내가 못난 탓이고 아직 수양이 덜 된 나의 탓이다. 나도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상대방도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건강 잘 챙겨서 앞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신경을 전했습니다. 다만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의 연식도 있고 삶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행간에 마음을 잘 읽어내시리라 나는 믿는다라고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유영재라고 하는 내가 많이 못났다. 많이 부족했다. 미안하다. 상대방도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서 좋은 멋진 봄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사과할 뿐이었는데요. 반면 선우은숙은 MBN 속프리쇼 동치미를 통해 각종 의혹에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발표가 있고 곧바로 방송 녹화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선우은숙이 과연 신경을 전할지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갈지 많은 주목이 쏠리던 중이었는데요. 선우은숙은 선우은숙은 저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저도 사실 기세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이 사실을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사문에 대해서는 맞다. 제가 세 번째 아내였다. 저도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되어 있다. 어떤 기자분이 쓴 사실을 보면서도 함구한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신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다.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동치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도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역시 속아서 결혼했을 뿐인데 시청자들에게도 사과하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담담히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은 선우은숙의 행보는 앞서 유영재가 이혼 소식의 말을 아끼던 모습과 사뭇 달랐는데요.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도 유영재의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에는 유영재를 향한 하차 요구가 빗발쳤지만 14일 방송된 라디오쇼에서 유영재는 우리의 삶도 고난, 역경도 있고 꽃을 피우는 완전한 모습도 갖추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발 뒤로 조금만 떨어져 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여백을 가지고 삶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또한 2부 시작에는 중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그는 중년은 사람이 삶의 유한성에 직면하면서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었던 꿈, 목표가 사그라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에서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권리보다는 책임을 더 부여받으면서 묵묵히 일하면서 견뎌야 하는 압박감도 이때 몰려온다는 말이라며 중년에 허기가 든다고 하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중년을 버텨내는 방법도 알고 있지 않나. 여러분은 지금 어느 인생의 시기에 와인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일절 없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유영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에 대한 잡음만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혼 발표 이후 10일 넘게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유영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선우은숙이 직접 나서 사실혼과 사문을 언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침묵한다 한들 여론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듯합니다. 동치미 방송 이후 유영재의 라디오쇼 청취자 게시판에는 하루 새 유영재의 하차를 요청하는 수십 건에 글이 업로드 됐습니다. 한 청취자는 유영재의 하차 진지하게 요구합니다. 선우은숙 씨가 직접 실사정을 밝힌 이상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적 중론임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는 유영재 목소리 자체가 소음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더 이상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가 가질 않고 듣기 불편합니다. 사실혼을 숨기고 혼인 신고하는 자가 버젓이 음악을 틀고 인생 얘기를 한다는 게 한다면 본인 채널에서나 해야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영재 역시도 더는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터 침묵 뒤에 순기보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때인데요. 물론 라디오 방송 특성상 오프닝 역시 라디오 작가가 작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영재의 라디오 쇼는 유영재가 PD와 작가의 직책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유영재가 직접 오프닝 및 청취자 코멘트를 직접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선 말을 아낀 유영재인데요. 공식적인 방송인 만큼 개인사에 대해선 말을 아낀 모습이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이나 상황 설명 없이 그저 자신의 신경만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며 침묵을 유지하는 유영재를 향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경을 직접적으로 전한 만큼 무작정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능사만은 아닌데요. 상대를 속이고 결혼했다라고 전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이면 사과를 아닌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된 해명을 내고 더 이상 회피를 멈추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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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